1.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해였습니다 아 내 마음속에 절망의 마음이 많았는데 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쳐있었고 자신감도 조금 없어졌으며 하지만 그런 절망적인 마음을 뒤로하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본 한 해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적교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한 해였습니다 새벽 찬양을 하며 또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이 찬양의 소환발의를 드린 것보다 귀한 그런 말씀을 체험한 한 해였습니다 새벽에 부른 찬양은 첫 시간을 여는 찬양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이루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찬양 코티를 만들면서 그동안 게을러서 읽지 못하는 말씀도 더 많이 읽게 되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찬양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과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예배에 윤택의 비밀 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한 해였습니다 저는 토요일 일요일날은 토요소방팀 행복한 예배를 섬기는 사역자인데 저는 장애우들에게서 또 많은 귀한 귀중암을 발견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절 전에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귀중암을 몰랐지만 코로나 일에서 대면 예배가 안 될 때도 있고 학생들이 많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서 저는 그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귀중암을 체험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학생은 편지 속에서 저에게 편지를 보낸 학생이 있었는데 그 편지 속에서 운율과 리듬과 소주와 글쓸체를 발견했고 어떤 학생은 교회에 봉사를 할 때에 일반인보다 더 뛰어난 천재적인 그러한 것들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록 음정과 박자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을 발견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발견했을 때 정말로 이 행복한 예배의 토요소방팀 학생들도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백성이구나 그런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적극의 성도림들도 이렇게 한 해에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뢰 속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귀한 2022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